자 다음에 이제 8번 자 1기압 300k의 공기가 매우 느린 속도로 압축기에 유입된 후 3기압으로 압축되었다가 다시 노즐에서 팽창되어 1기압 300k가 되었다 이때 최종속도가 500mps 이었고 압축과정에서 공기 1kg당 125kJ의 열이 제거되었다면 1kg당 공기 1kg당 가해진 일은 얼마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게 이거 물어보는거죠 얼마 주어졌느냐 중간에 제거된 양이 얼마냐면은 1kg당 125kJ 제거가 됐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운동에너지 속도가 얼마냐면 500mps 세클이예요 요게 요렇게 간단하게 자 봅시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 때 뭐냐면 요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렇게 한번 머릿속에다가 문제풀 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 요 반대 요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아주 매우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냐면 여기서 이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1분의1 mv제곱인데 1kg당 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1 해놓고 뭐해주면 돼요 그냥 500에 제곱해주면 되죠 요거 해주게 되면 얼마냐면은 125,000줄 나오는데 줄퍼킬로그램 나오는데 얼마야 이게 125,000줄퍼킬로그램이죠 그러면 봐봐 이쪽으로 125 나오는 거야 125 제거했는데 125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섯 공급한 양은 얼마 이거 두 개 합친 만큼 얼마죠 250 만큼 준 거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9번 수평과 안내에서 이상기태의 흐름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터빈은 그 저기 저 열에너지 뭐 내부에너지든 뭐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죠 자 다음에 여기서 비가역 단열 흐름에서 온도는 흐름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요거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졸음 정답은 2번입니다 졸음 공정은 등엔탈피 과정이다 맞는 이야기고 다음에 가역 단열 압축 공정은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요거는 연력학 제2 법칙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좀 보게 되면 자 PV선도에서 A와 B 사이의 가역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네요 자 A, C, B, D, A의 순환경로에서 내부에너지 변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내부에너지와 내부에너지와 엔탈피는 뭐라 그랬냐면 상태 함수라 그랬죠 상태 함수기 때문에 중간 경로와는 무관하게 뭐다? 맨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의존한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A라고 하는 놈은 원래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환 값이 없죠 중간 경로 우리가 따져보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때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면 0이에요 0 이거는 다음에 A, B 경로와 B, D, A 경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엔탈피 변화량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절대값이라고 붙였죠 뭐냐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간 양이 H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H가 되겠죠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똑같죠 다음에 A, C, B 경로와 A, E, B 경로에서 어떻게 돼? 한 일의 양은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일의 양은 뭐냐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에요 면적 당연히 면적이 다르니까 해준 일의 양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4번 일이라고 했는데 일을 뭘로 표현해 놨어? 상태함수로 표현했죠 이게 틀린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런 그림이 딱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게 엔탈피하고 내부 에너지는 상태함수니까 얘네들이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만 같으면 어떻다? 해준 일이 같다 그 변화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다면 어떻다? 얘네들 변화량은 0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머릿속에다가 그려놓고 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준 나중에서